안녕하세요. 타이거제이케입니다. 타이거제이케 코랑정권 네. 어릴 수부터 사실 저는 왜소하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냥 쭈뼛쭈뼛 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꼬마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밝고 건강하고 힘차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그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네. 하창시설에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아주 괴롭고 힘들 때 외로웠을 때 제 힘을 준 그것도 태권도였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태권도 클럽을 열어서 여러 인종들과 지금의 케이팝처럼 여러 인종들과 친구가 되고 태권도를 알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요. 또 플로리라조의 주니어 태권도 챔피언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태권도 이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뭉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황경선 차동민 선수 이번에도 시원한 금빛 돌려차기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태권도 국가대표들 파이팅!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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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